서울은 눈이 참 조용히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태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뭐 시끄럽게 내리는 눈문도 있어요? 그... 으아악! 뭐 이렇게 내려? 그 제주도는 바람이 많잖아요. 아, 그렇게 시끄럽게 내린다. 이렇게 흔들리게. 막 이렇게 흔들리게 내려요. 그래서 눈이 내리면 눈인지 빈지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많이 내려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내리는 거 있죠.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쌓이는 경우도 많이 없고. 사실 제주도는 눈 자체가 잘 안 내리잖아요. 그렇죠. 한 2년 전쯤에 50년 만에 폭설 내려가지고. 아, 원래 그런 적이 있었지만 사람들도 눈 내리면 되게 신기해하잖아. 막 눈보면. 그렇죠. 맞아요. 남부 지방에서는 이제 뭐 겨울에 막 눈 오고 난리 날 때도 그쪽은 평화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강원도는 어땠어요? 강릉은 진짜 눈이 많이 와요. 강릉은 그 겨울에 거의 폭설이 없는 해가 없고 저희는 그 스키 타고 다녀요? 어, 스키 타고 다니는 경우도 실제로 진짜로 있고. 아, 진짜? 올해 한 번 눈이 오면 진짜 막 이렇게 쌓여요. 키, 키높이로. 키높이로 쌓여갖고 그걸 눈을 안 추면은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못 가. 와. 그래갖고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그 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옆으로 이제 눈을 이렇게 퍼갖고 길을 내잖아. 올려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옆에 눈이 이렇게 있어. 키높이보다 높게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은 조회대에서 운동장으로 뛰어내리게 하고 그랬어요. 푹 들어가도 땅이 안 닿아요. 눈이 하도 많이 쌓여있으니까. 눈이 또 적당히 내리고 적당히 추워줘야 내년에 해충 피해도 없고. 맞아요. 겨울이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문제야. 내릴 거는 내리고 추울 건 추운 게 제일 낫더라고요. 이게 극한으로만 가지면 안으면 돼. 맞아요. 우리 그 한 3년 전인가 미친 그 혹한 와가지고 거의 수도관 다 터졌잖아. 거의 두세 명 걸러 한 명은 겨울에 수도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그런 만큼만 안 오면은. 그렇죠. 저기 딱 그 해충들 죽을 정도로만. 그렇죠. 딱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날이 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너무 추우면 사람이 힘드니까. 기타들도 힘들어요. 기타도 힘들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기타 컨디션 관리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새해 특집으로 오렌지 우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오렌지 우드 세 번째 키가 메이슨이에요. 메이슨은 S1인데. 이게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L 내추럴이었단 말이죠. 이 L은 라이브 해가지고. 적혀있어요. 여기 안에 적혀있거든요. 키가 달려있는 거를 L이라고 하는데. 이 S는 사실 S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스프르스밖에 없는데. 브루클리랑 L 코는 스프르스였는데도 S가 안 들어갔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또 S 말고 들어가는 게 보면은. M이나 C. C나 마호간 이런 식이니까. 탑을 얘기하는 게 아니면은 뭐가 따로 지친 갈 게 없는데. 왜 얘는 S가 들어가고. 얘네는 왜 S가 안 들어갔는지는. 저희가 이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얘는 모델명이 S가 있는데. 얘 앞에는 왜 없었는지. 저희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못 찾아서. 이건 혹시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왜 얘만 S가 달려있는지.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특정화인데 실패를 했고요. 어제 모델명은 SL입니다. 59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에요. 전장은 104.5cm. 무게는 2.1kg. 두께는 111mm. 구프레티뜰레는 75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GA 쉐입입니다. 오늘 드레드넛 GC, GA까지 다 다른 쉐입으로 하고 있죠. 상판 솔리드 스프러스. 측구판 레이어드 포페로. 상판과 측구판은 오늘 다 동일한 스펙이었고요. 피니쉬는 바디에이클로스, 넥에 사틴. 넥은 마호관이 사용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골드, 다이키스트, 블랙버튼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본너 쓰고 있고요. 너트너비 43mm. 지판은 오방콜 쓰고 있네요. 스케일 길이는 650mm고요. 20프렉까지 있습니다. 피시맨에 플렉스 플러스 T EQ 사용이 되어 있고 브릿지 역시 오방콜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도 괜찮은데? 저 어떤 느낌이냐면 첫 시간에 썼던 우리 드레드넛이 드레드넛답지 않게 미들이 센 느낌이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드레드넛에서 날 싸운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가벼운 드레드넛 같은 느낌. 이 스트라마기가 너무 편해요. 사운드가 하이가 막 치고 나가거나 뭐 중음이 축 튀어나오거나 베이스가 너무 많거나 그렇지 않아.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잘 잡죠. 그렇지. 잘 정리된 드레드넛 느낌. 좀 좋네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편하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했던 세대 중에 가장 중립에 가까운 사운드. 네 맞아요. 뭔가 튀어나온 거 별로 없이.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잡았는데 제일 균형 잡혀있죠. 굳이 미드를 안 내려도 될 것 같은 느낌. 이 기타 자체에서 하이만 조금 올려볼게요. 오 좋아요. 오 좋습니다. 이게 특출나게 소리가 막 더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밸런스가 일단 좀 좋고요. 미드가 확실히 좀 정리가 된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했던 기어 중에 사운드 잡기에 가장 편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편하고 중립적인 느낌. 잘 들어봤고요. 핑거도 한번 앰프핑거 해야죠. 그렇죠 핑거도 왜 안 하고 있지.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좋네요 괜찮은데 뭐 따로 잡을 필요가 없을거에요 네네 그래서 미드를 오늘 오렌지우드 했던 세대중에 유일하게 안 건드리고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구요 요건 어떤곡 들려줄건가요? 네 요건 단델리온 들려주세요 단델리온 네 댄들라이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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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로 지난번에 이제 그 오렌지우드가 저가형 때에 다 60점 하나 맞고 나머지 다 50점 때 후반 약간 이 정도 영역이었는데 점수대를 이번에 쭉 끌어올렸습니다. 네, 다 올라왔죠. 63, 66.5, 67.5 이런 건 진짜 선방을 했네요. 네, 오렌지우드의 이제 뭐 또 다른 포텐이 70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포텐이 분명히 어느 영역에는 있지 않을까 이래를 하면서 오렌지우드의 다른 남은 모델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 지목 연초 귤목 해서 이번에 감귤류 특집 시트러스 스페셜 같이 즐겁게 해봤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